준, 가자! 아, 준아! 준아, 준아! 준아! 아, 준아야! ㄹㄹㄹㄹㄹㄹㄹ 준아야, 귀여워! 준아, 이거 가방 뭐야? 준, 이 손! 준이, 빵! 아, 이제 좀 진전이 됐어? 아니야, 아직도 이모가 너무 반가워? 야, 뭐 들어가? 이모 가방 열어? 뭐, 뭐 하... 아, 완벽한 선물입니다. 준이와 함께. 아, 감사합니다. 우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씩 먹자. 야, 먹기 진짜 편해. 먹어봐. 유디씨에이 비타민 B1, B2 어어, 가자! 아, 좋아! 아,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캠핑은 멍구와 준이와 계곡으로 왔어요. 요즘 이상기온으로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원하게 계곡물과 그늘이 좋은 곳으로 오자 이래서 포총 끝 철원 경계에 있는 여기가 물소리 캠핑장.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나뭇잎 흐날리고 벚꽃도 마지막 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여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하루 보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이좋아? 준이좋아? 좋아? 좋아? 귀여워! 좋아! 밥 먹을까? 자! 아이고 왔어 진이! 아! 웬일이야! 거짓말 같아 너무 예쁜데? 준이 의자! 준! 자! 자! 잠깐만! 우르샷 먼저 먹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대웅작이 직접 제조한 우르샷은 하루에 두 번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저처럼 업무 강도가 강해서 피로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카누를 타고 피로회복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 먹고 캠핑장으로 출발했는데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강해서 피로한 분들, 모임이 잦은 분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행사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작죠? 휴대가 간편한데 두 장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많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웅제약 온라인몰에서 20장 패키지로도 판매하고 있으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하나씩 먹고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표면이 매끄러워가지고 성취기가 굉장히 좋긴 하네 맥주 터주세요 예 짠 우와 와 진짜 시원해 와 그늘에 앉아있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맥주도 진짜 진짜 맛있어 좋다 와 진짜 좋다 오늘 점심 메뉴는 냉이 된장국이랑 쭈삼입니다 냉이 된장국 선생님이 하시고 네 제가 쌀밥 하고 오우 쌀밥을 하실거요? 아니 쌀밥 다 준비되어왔죠 우리 선생님께서 하하하하 광고가 불려왔어요 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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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거 우선 좀 넣을까? 어 넣어줘 이거 오우 좋다 이거 좋지? 오 됐어 됐어 아 이거 이거 가지고 왔어 나 뭐? 이거 열 점도 잘 내라고 자 돌려서 누르면 되냐 응 맛있겠다 양파 잘라줘? 오 양파 넣어야죠 네 된장 된장 내가 챙겨온 된장 아우 생색은 양파 얼마큼 넣어줘? 그 정도면 될 것 같잖아요 그치? 네 이따가 쭈삼에 양파 많이 넣어줘 어 그치 야 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두부 이거 이렇게 해놓고 계곡 갔다 오면 안돼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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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곡에서 맥주 너무 마시고 싶어 지금 오케이 준 가자 어 이거 두고 가자 일로와 준이 내려올 수 있겠어? 오 내려왔네 일로와야지 일로와야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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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이모 안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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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 아우 야 여기 엄청 клıp은데도 있대요 여기? 네 내가 또 조물개인데 쭈삼 먹을 사람 손 쭈삼 먹을 멍구 손 쭈삼 먹을 강아지 아하하하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쭈삼쭈삼 쭈꾸미 삼겹살 간단하게 시판 소스 여러분 편하게 먹으면 좋습니다 오 그리고 이거 한 음식 쭈꾸미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응 엄청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청와드라이 좀 덜 담궈 이거 먹어볼까? 그래 와 냄새 저같은 노지 야 밥 잘됐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을 거 같은데?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 누군지. 우와. 얘 밥 진짜 맛있어. 잘 익었어? 완전. 찌개가 미쳤네, 진짜. 냉이가 선물이라서 안 보이던데. 어떻게 샀어? 하도 얼려 샀지. 아, 잘했네. 잘 먹겠습니다. 수납합 잘 됐지? 아, 요즘 그거 알아요? 응? 제2의 깻잎 논쟁. 몰라. 몰라? 응. 잘 들어봐. 응. 너랑 나랑 네 남자친구랑 셋이 술을 마셨어. 셋이 술을 마셨는데 네가 먼저 뻗었어. 응. 그때 나랑 네 남자친구랑 술을 계속 더 마셔도 되는지 그만 마셔야 되는지. 더 마셔도 되지. 더 마셔도 돼? 응. 의외네. 의왼데? 안 된다고 한 사람 되게 많아. 왜? 나라서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술은 더 마셔도 되지. 김태희랑 있어도 김태희랑 더 마셔도 되지. 역시 술에 관대. 야, 술은 먼저 뻗은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끝까지 살아있어야지. 무슨 술을 취해가지고 먼저 자면서 맛이네, 마네 이러면 안 되지. 신박한데 그런 논리? 먼저 취한 사람이 잘못이다.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된다고? 응. 난 절대 가능. 남은 사람이라도 맛있게 마셔야지. 나도 가능. 응. 안 된다고 잘하더니. 진짜 맛있어. 왜? 음. 음. 짠. 어? 웬일이야 냉이. 원래. 응. 먹는데 먹는 얘기하는 게 국룡이잖아. 저녁은 패스츄리 핫도그다. 패스츄리 핫도그? 안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오븐이 없잖아. 바나베다 하면 된다니까. 바나베다 빵도 만들면 예쁜데. 음. 와 진짜 맛있다. 볶음밥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짠. 와. 짠. 와. 우선 술 한잔. 따르다 말아. 8분은 따라야지. 8분은 따라야지. 8분이요? 짠. 청아 드라이가 훨씬 맛있다. 훨씬까지? 응. 훨씬. 양념이 엄청 잘 됐어. 와. 면살이 엄청 맛있네. 웅. 웅.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진짜 맛있어. 우동사리. 꼭 넣으세요. 쭈삼에. 우아. 쭈삼. 먹으면 어떡해? 아니, 카누 때 녹음이 되는 식도로 너무 자존할 것 같아 너? 진짜 밥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다 오구야, 세 숟갈이면 없을 것 같은데 내 꺼야? 네 꺼야 저는 다음 요리 준비할게요 뭐? 우리 로프탑도 펴야 돼 빨리 먹고 해지기 전에 펴야 돼 왜 우리죠? 이거 제가 안 와요? 저는 손도 안다요 나 근데 그거 안 가지고 왔어, 스텝박스 목만 떼어줘 맛있다 볶음밥이 최고네 파이팅 지가 청아 안 마신다고 주지도 않아 짠 해줘 짠 짠 오늘은 오랜만에 로프탑에서 잘 건데요 제가 오늘 스텝박스를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펼 때는 스텝박스가 없어도 잘 펴지는데 접을 때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기 캠핑장에 조금 의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없으면 돌멩이나 뭐 이런 다른 걸로 대체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로프탑에서 자 볼 생각입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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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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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탑은 이렇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주니아 안녕 이리 올라와 주니아 이모 여기서 뭐하지? 주니아 올라올거야? 어떻게 와야되지? 주니아 이리와 귀여워 이모 내려왔지? 이모 내려왔지? 이모 내려왔지? 주니아 이리와 주니아 이리와 주니아 이리와 몽구가 뭐라고 그랬어? 그랬어 왜 짬을 털어 억울해? 아니야 억울해 이제 이거 이모 해도 돼? 오늘 불이 좀 유난히 예쁜거 같은데? 주니아 주니아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주니아 주니아 막걸리 한잔 할까? 야 이거 뜨거운데? 아구 상을 조금 땡겨야될 것 같애 아니 혹시나 하하하하 하하하 그렇게 크게 웃는다고 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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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게 맞어. 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짠! 짠! 나 그때 이거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봤었는데. 그랬어? 응. 오늘은 좀 많이 단 감이 있네? 응. 과자 없나? 내가 핫도그 해준다니까? 어우, 그거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이상한 핫도그를 자꾸 해주겠다고. 그냥 이대로 후라이팬 구워먹는 거 어때? 아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인데. 고갈비를 하나. 노노노노노. 고갈비를. 안 되겠는데, 상을 좀 치워야겠는데. 짠 이 손. 고마워. 하이파이.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뉴비님. 제가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 말. 세순. 근데 이 노래 모르시지 않을까? 누가?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되게 오래됐잖아. 우리 선생님들 다 오래되셨어. 짠. 짠. 준희도. 짠. 아니, 어떻게 왔는데? 알려줘, 해줄게. 그냥 뜯어요. 떠서 몇 개 넣어? 두 개 밖에 안 들어 올 것 같은데? 두 개? 응. 마약가 뜨고? 이거 아니야? 응. 그치? 어? 야, 두 개 들어가겠는데? 녹았어요? 어, 녹았어요. 두 개 넣어요? 네, 시즈닝도 있어요? 오, 소스 있어. 오, 소스 있어? 오, 소스 있어? 오, 소스 있어? 오, 이따가 뿌리자. 네.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만 올리면 돼요? 네. 이렇게? 네. 그럼 다 꺼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야, 안 꺼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죠? 네. 어? 될 것 같은데, 느낌에? 될 것 같아요. 어. 한 잔 주시죠. 아, 옆에 있잖아. 아, 그래도 이게 또 누가 따라주는 맛이 달라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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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받으시오. 막걸리를 받으시오. 자, 짠 한 번 해주십시오. 짠. 짠. 막걸리 한 잔 마시니까 이 노래가 떠올라요. 막걸리? 어우, 야, 그 감성 아니야, 나 지금. 자, 밖으로 하나 둘 시. 별이 빛나는 밤의 별밤지기 화영입니다. 네, 지금 대전에 사는 박만구 선생님께서 신청곡을 띄워주셨는데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브라보. 마이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네, 신청곡 감사하구요. 지금 하남에 사는 박예준 선생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집 바둑입니다 우리 집 깎아지는 복숭아지 소세지 냄새가 납니다 타는 거 아니야 그럼? 타나요? 열어볼까요? 아 소세지 기름이 떨어졌었네 아래 탔나? 오 야 많이 아 이거 먹을 수 있어? 아래쪽은 괜찮았는데 반대쪽 보자 오 야 되긴 된다 어머 신기하네 안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 뭐야 너무 탔다 아 이거 조금만 해야 되네 아 여러분 검은색이야? 어떻게? 이거 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 오 바삭해 여러분 탄 거 빼고는 괜찮아요 계속 먹어봐 맛있는데? 응 맛있어 우리가 시간 조절을 못 한 것 같아 정말 6분이면 6분만 하면 되는 것 같아 되네 신기하다 역시 술은 안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진짜 크루아상 해봐야겠다 이걸 올리고 앞에 조금 타긴 했는데 내일 딱 끓게 올리고 이게 4개 들었네 4개 4개 들어서 얼마였지? 7천 얼마였는데 괜찮다 이게 기름이 나오는 것 같아 아 버터 때문인가? 버터랑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 아니겠어? 소세지? 어 소세지에서 조금 더 하자 야 맛있겠다 가루 뿌리니까 진짜 맛있어 여러분 진짜 소스 맛입니다 가루 뿌려야 돼 가루 맛있다 이거 괜찮지? 응 소스 더 뿌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안 먹을 거야? 응 너 먹어 고마워? 나머지 하나 먹을 거야 내가 야 같이 먹어 표적스러워 아니 같이 먹어 음식 혼자 먹지 봐 아 근데 가루 맛 뿌려야 맛있는 것 같아 음 괜찮네 이거 하나 더 먹을까? 응 여러분 우리 초록괴물은 오늘도 여전히 먼저 자고요 저도 이제 누워볼까 합니다 오늘 준이랑 같이 잘 것 같은데 오랜만에 같이 자는 거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 따뜻한 흰둠이 안고 저도 편안한 밤 데워볼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봐요 3초 뒤에 봐요 준아 준아 안 가고 준아 준이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했어? 거의 4초 전 공격이다 그냥 넘어가 해봐 그렇지 그렇지 여운이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 번 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침이 즐겁구만 이모 먼저 이모 안아 응 음 탈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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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겠지? 맛있어. 맛있어. 밥 먹는다. 네. 양이 얼마 안 된다. 100번 사올까요? 뭔가 좀 부족하긴 하지. 응. 야 엄청 달아. 빨리 먹어봐. 엄청 달아? 응. 진짜 달아요. 둘이 먹을 거야. 둘이 먹을 거야? 둘이 수박 안 먹어? 둘이 수박은 먹는데? 응. 크게 줘서 안 먹었대. 벌써 여름이 왔나 봐. 수박 진짜 달다.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먹어봐. 너 이거 먹어봤어? 반푸 군옥수수맛 아몬드. 이거 내 고향에서 나왔잖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논두렁인가 밥 두렁인가 그거. 그거의 고콜 버전.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엄청 고소하다. 음.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걸 어제 맥주 먹을 때 꺼냈어야지. 빨빡했어.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이거. 웃음이 나는 맛 아니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아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스텝박스 안 가지고 와가지고 철수가 조금. 목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내 발 여기 끌리는 거 아니죠? 목맞탔는데. 이싱구경을 아무렇게 할게. 맛있다. 사과하세요. 맛있다. 레 bitch. 마지막으로. arium. самко 나오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동 걸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 다행히 무사히 철수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 볼 때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은 가자!